올수안의 축구단 김승준 안녕하세요. 올수안의 축구단 김승준. 이영재입니다.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남은 기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2017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은 응원과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경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울산연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일. 안녕하세요. 울산연대 축구단 정수현입니다. 시즌이 끝나고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경기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시죠. 지금 16년 정말 만족할 만한 생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16년을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17년에는 더 좋은 경기력, 더 재미있는 축구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17년에 잘 아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김창호 선수입니다. 2017년 내년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바라는 일 다 바라시고 저도 너무 난다치고 잘해서 이 팀에 보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에 저희 울산연대가 팀의 목표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달성을 하고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매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울산연대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아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